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하였다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관계에서 보면 후자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 대다수는 한미관계나 한중관계 특히 미중 사이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을 비롯한 386 출신의 정치인들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잦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입니다. 8월 30일자 미국의 방송 voa는 온종일 일면 머릿기사로 한미일 국방장관이 아니라 미일 국방장관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크헤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8월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를 voa가 일면 기사에 거의 하루 종일 실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북한을 비롯한 당연히 한국의 국방장관이 참가해야 되는 모의입니다. 기사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으며 이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생산수단 운반수단의 완전한 제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미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 선박한 환적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괴리안 이행에 일본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울러 다국적 군대를 유치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또한 미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두 장관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서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확립하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중국이 홍콩에서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고 타이안의 강압적임에 불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퍼 장관은 또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호주들과 협력하고 또 미국 한국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이 참가했어야 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국방장관의 불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8월 21일 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불참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영향과 각국 일정으로 한밀 모두에게 맞는 회담일을 정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내 코로나가 심각해서 해외 출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말되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8월 21일 부산을 잠시 방문했던 중국의 외교수장 양재처의 방안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양재처는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눈치보기 작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중 전쟁은 이제 경제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시간이 가면서 중국 공상당과 미국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든 이대로 중국을 용인할 수 없다. 여기서 이대로 중국이란 것은 자신들의 전체주의 체제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중국 공상당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 강경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사이의 충돌 가능성까지 강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586 정신들 가운데 미국의 힘을 또 능력을 아주 뺏어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젊은 날 반미와 친중에 젖은 사고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게 있지 않는지 내심 중국에 기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지 않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세계정시를 잘못 읽었으면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또 세계정시를 오판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치우게 되는지를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 공상당이란 전체주의 체제와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유국가와 전체주의 국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방향을 선회하면 모를까 헌법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수용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전체주의 체제와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386 운동권 출신 집권 세력은 보통 시민들과 너무 다른 시국 간과 판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이미 선택하였다는 평범한 사실 하나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눈치를 보니가 중국이 압력을 넣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다 동맹국이다 그 기저위에서 한중관계를 끌어가는 것은 충분히 중국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은 아마추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구회를 보내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협력을 끌어왔고 그 결과로 그들은 선거에서도 이기는 그런 행운을 맛봤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70여 년간 번영의 길을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오 또 역사적 성공 경험을 충분히 새겨서 더 이상 국민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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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